오늘의 메인 이슈. 독도는 일본 땅 민방위 교육자료에 떡하니 계좌. 아니 정말입니까 이게. 이건 너무 심한데. 그래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행안부가. 이거 정말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 지도였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그런 표지인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집어넣었어요. 아니 제가 정말 이거 민방위 대원이면은. 집어던지고 난리 났을 텐데요. 나 정말 환장하겠네.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지금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이상민. 얘도 유명한 토해죠 토차괴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도를 상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실수라고요. 아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독도라고 하는 영토를 사실상 온갖 자료들에는 다 상납을 한 걸로 보이는데 라인까지 상납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그 라인을 내놔라 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래요.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래. 아니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 일본이 원래 그런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민방위 교육에다가 독도는 일본 딱이라고 적어.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라인 압박 전부상 알고 보니 이토 히로부미 후손 저것도 너무 공교롭다. 그죠. 이토 히로부미가 고조부라 그러죠. 네 고조부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인가요? 네 고손자. 고손자. 그런데죠 할아버지다 이거지.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일본은 전범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일본은 전범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전체 화면. 지금 이토 히로부미는 솔직히 일본에서는 영웅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제가 제 강의에서도 그랬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은 안중근 의사.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은 이순신 장군.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들이 대대선 후손 아주 대접을 받고 잘 살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야마구찌갱이라고 하는 이른바 조슈번이라고 하는 번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마구찌갱이라고 하는 갱에서 현에서 그게 다 인재가 나온단 말이죠. 바로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다 야마구찌갱 소속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있다. 최근에 저격당에서 암살됐던 아베노부유키 일본 수상의 고조부가 바로 우리나라에 1894년 7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항복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고조부입니다. 바로 그 고조부 세대가 지금 그 고조부 세대가 바로 아베노부유키의 고조부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다 같은 세대거든요. 그 고조부 세대 사람들이 지금 다 일본의 정관계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함바츠 세력인 거예요. 이 조슈번하고 이른바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하는 가고시마 갱하고 그다음에 양아구찌 갱하고 이 둘이 모든 일본의 함바츠 이른바 함바츠 세력을 모두 형성하고 일본의 실권자 세력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수상, 총무상, 관방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전범들이잖아요. 전범과 전범의 후예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단 한 번도 권력을 놓지 않은 거예요. 네. 권력을 안 놓았습니다. 놓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때 딱 한 번. 2년. 2년. 갓나우토 2년. 그 2년 동안에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또 밑에서 검찰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 모든 것들이 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베 노부유키가 아니고 제가 조금 실수했습니다. 아베 신조입니다. 아베 신조.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총독이고요. 아베 신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베 신조가 죽었을 때 자기 고조부,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고조부가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메블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고종 황제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댄 증거를 갖다 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일보 기자가. 미친놈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여러분. 천왕에게 만세를 부르고 6.25에 날 때 김일성 일을 보고 우리 김일성 장군 만세 불렀던 그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 놈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MBC의 보도를 받으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했고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사실은 조선총독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우리 라인을 침탈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요. 윤석열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아니 100년 전의 일로 왜 우리나라에게 일본 정부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 문무과학생, 장학생 1호 아닙니까? 1호. 그 1호일 때 여러분 김성수TV님 1966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64년, 5년 이때부터 했거든요. 64년, 5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김근태, 이재호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뭐야? 한일구려외교 반대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의 윤석열 아버지는 일본 문무과학생,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친일파가 어디 있냐고 내 하는 말이. 아이고 참네.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대응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당장 뭐라고 합니까? 죽창가를 불러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죽창가가 언제 노래입니까? 동학 때 노래입니다. 동학을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김남주 시인이 1987년에 작사했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동학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동학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전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갑오농민 전쟁 세력과 고종 세력이 맞붙는 전국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아이고 참네. 김남주 씨 노래를 가지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라인만 뺏기는 게 아니에요. 페이, 포탈, 쇼핑몰.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하는 모든 걸 뺏기는 거예요, 지금. 금융도 뺏기게 생겼어, 지금 현재. 지금 이 라인 한번 들여다보시죠. 페이, 포털, 쇼핑이 다 같이 하나의 라인으로 다 있죠?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구조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만 소프트방크죠. 걔네들 발음으로는 소프트방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5대5의 지분으로 세웠어요. 저걸 세울 때 왜 라인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일본에 한국 기업이 들어와서 설친다. 그래서 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생활 편의 서비스들.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전부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옆에 소프트뱅크랑 같이 좀 잘 얘기를 해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술로는 라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하는이 차라리 지분을 갖다 절반 주면 같이 해볼게. 이래가지고 지분 절반을 받아요. 물론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한다는 데 투자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A홀딩스라고 하는 지분을 만들어서 자유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다시 라인을 지배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시잖아요.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다지 크지 않은 돈으로 주식만을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의 1인자가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걸로 일단은 A홀딩스의 절반 주축은 전부 일본의 자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본으로 일본의 배를 갖다 불려주는 것까지 약속을 하고 라인이 날개를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날개를 펼치면서 사실상 2억 명이 넘는 일본과 한국과 동남아에 있는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라인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영토를 뺏긴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상 전체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버 영토였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본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기업을 하나 일구고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칫밥 먹고 얼마나 했는데 그거를 결국 그대로 눈 뜬 채로 다 뺏깁니까? 블루파프리카님 김성수TV 응원합니다 하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금전적 이득을 우리나라 소비자들 때문에 가져갑니까? 물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개별 인플루언서들은 그걸 통해서 또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김성수TV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돈들을 전부 다 마치 빨대를 꽂고 빨아먹듯이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모 기업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사이버로 영토를 넓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역 분쟁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생기고 큰 돈 필요 없이 우리 쪽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을 많이 성공시켜야 돼요. 사실 지금 넷플릭스 갖고 막 욕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벌어가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서 선진적인 서비스를 들여갖고 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팀들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진 않고 지금 있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걸 그냥 눈 감고 코백하듯이 이렇게 배워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심각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라인 강탈 야욕을 꺾지 않는다면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고 논평이 황정화 대변인한테 나왔고요. 네. 황정화 대변인이 딱 적임자죠. 딱 적임자입니다. 네이버 노조에서도 라인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한국 정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 한국 내의 2,500여 라인 직원들은 토사고팽 당할 우려가 있다. 라인을 뺏기게 되면 한국의 저 직원들을 계속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내에서 취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이사는 다 일본 사람이 됐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사가 손중호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일본 사람을 채운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 이전에는 한국 이사가 더 많았죠. 그런데 소프트뱅크랑 합작을 하면서 이사를 계속 줄여놔갖고 차근차근 라인을 먹기 위한 작전을 계속 써왔고요. 실제로 이렇게 라인이 소프트뱅크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기술에 대한 저작권들을 전부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기술을 뺏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하루 이틀 내로 망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라인 갖고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망언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라인을 쉽게 매각할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윤석열이 거북권 행사하겠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을 함부로 해외 자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우호 지분들을 통해서 자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뉴스가 나온 지 한 4일, 5일 됐는데 제가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죠? 안철수요. 입국 다시죠. 안철수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정아도 얘기하고 이해민도 얘기하고 이용우까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왜 안철수는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대통령은 언감생심이잖아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안철수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삼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랑 Jesus 거예요. 사랑 사랑 사랑